오늘은 더 퍼시널 MBA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대학이나 경제학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식을 단시간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과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개념들을 간결하게 설명하며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죠. 책의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비즈니스 월드를 걸어다니며 실질적인 경험이 담겨있는 책으로 전문적인 경제학적 용어나 이론적 설명만으로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복잡한 비즈니스 개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사업관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메시지는 전문적인 경제 지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장 마이너스 인간의 마음 마이너스 기업은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의 의에 세워졌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일을 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사람들과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더 좋은 방법을 쉽게 찾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동물 주거인 증후군 사람의 생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10만 년 전의 환경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뇌와 몸은 현대 세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당신은 현재 책임지고 있는 업무에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래된 고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면서 달리고 있다.